오늘 백김치 오징어 새우유 김치절을 했어요 아주 맛있게 됐네요 오징어를 통통한 사려오르는 오징어를 한 마리를 종종 썰어놓고 또 거기에다가 전분가루, 녹말가루 계란 두 개 깨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백김치를 송송 썰어놓고 거기에 냉이랑 새우를 얹어서 이렇게 절을 붙였어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이나 냉이는 간 해독에도 좋고 백김치는요 일반 빨간 김치보다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또 사금사금 익어서 너무 맛이 좋았고 여기다가 이제 자스민차와 또 와인도 한잔 곁들이려고 와인도 준비했어요 너무 맛좋은, 좋은 식사가 되겠죠 아주 맛이 좋은 김치절